안녕하세요. YG연습생 정준혁입니다. 제가 봤을 때 매력적으로 생겼고 많이 잘생긴 것 같아서 얼굴 천재인 것 같습니다. 스몬이 형이 키도 많이 크고 얼굴도 작은 편인 것 같고 저도 스몬이 형만큼 딱 크면 좋겠습니다. 예담이 형하고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서 꼭 트레저세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. 평소에 지훈이 형이 재치가 있어서 우리를 웃게 해서 얘는 이망주인 것 같습니다. 현승이 형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절하고 멋진 형이입니다. 남들한테 잘해주고 28명 중에서 친화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윤이가 많이 성실한 타입이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. 연습벌레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종습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종습이를 뽑았습니다. 첫 번째 잘생겼고 성격도 엄청 좋고 제가 여자로서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습니다. 저한테 많이 잘해주고 많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재혁이 형을 뽑았습니다. 저하고 현석이 형이 좋아하는 노래와 스타일이 잘 맞은 것 같아서 현석이 형을 골랐습니다. 친화력은 한 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윤아 꼭 뽑아줘. 지금까지 YG 연습생 정준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